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뽑을거는요 중형 인형의 정품 알바퀴 되어있는거 뽑을건데 자 벌써 광양에서 5일째입니다 5일째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요 일단은 제가 3만원 넣고 시작을 할게요 테스트는 해봤거든요 이거 알바퀴 뽑으면 저 림피아나 주면 안돼요? 중형? 잠깐만 보조배터리 좀 빼고 할게요 불편해서 안되겠다 36판 얘 먼저 빼고 가볼까? 안 빠지네 아 저 키퍼도라는거 진짜 오랜만인데 오호 탑됐어 탑됐어 들을 수 있는게 없다는데 소리가 안나니까 시간을 알 수가 없네 어이 나오면 안되지 와 연단인가? 아니에요 껴서 나온건데 지금은 탑을 조금 싸야돼 근데 아 손으로만 손으로만 걷는게 자 아 시원해진다 아 아 얘 먼저 자 가자 어? 여기선 또 놓친다? 요거는 중형을 뽑기보다 정품을 바로 노려야 될 것 같아 중형이 많이 나오는 타입은 아닌 것 같아요 신뢰를 좀 노려야 되겠다 혹시 진짜 오랜만이에요 소불고비가 좋아하는... 아! 에휴 비켜 소불이 때문에... 어... 얘 이거 들어줄 수 있을라나 모르겠네 여기서부터 좀 치울게요 나왔다 예를 들을 수 있어야... 사실은... 조금만 치워줘 여기서 알짱거리면 안 돼 너 됐다 됐어 오케이 거기있고 좋아 저것도 정품인가? 식스테일 판초 옆모습으로 끝나니까... 한결이 안 돼 아니... 가품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... 하고... 됐어 됐어 엘리피아 아... 뽑아볼까? 응 아... 또 조카를 위해서 또 아... 아... 왜... 와... 이거 여기서 바로 나와주면 금방 끝나는데 안그러면 일이 커져요 어? 일단... 오케이 따따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와... 됐다 따따 안쓰면 이거 안 나와요 나왔다 오... 아직 15판인가 남았던 것 같은데 일단 초케이드이고요 초케이드 아니... 이건 방금 이제 좋은 그... 팁이에요 여러분도 하실 때 알바퀴 하실 때 보통 이렇게 옆에 완전히 박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살짝 들어갔을 때 좀 모자르다 싶으시면 바로 요거 투터치 빠르게 하시면 좀 전처럼 좁게 다시 잡을 수 있어요 투터치는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그럴 때 쓰셔야 되는 거죠 투터치는 일단 저거 정품인데 정품이라고? 스택 봐 아 근데 얘는 이게 좀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아예 아예 벌어져야 된다 벌어져야 돼 얘는 굳이 물이 안 할게요 너무 밖에 있어 아... 아니... 얘 빼려면 여기 전체를 다 걷어내야 돼요 일단 정품 하나 나왔기 때문에 안 되겠다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... 안 되겠다 이거 아... 가면서 놀거 같은데... 예를 들어 그... 자주 가는 그... 대전에... 뽑천... 같은 경우는... 집게가 또... 많이 휘어 있으니까... 이 땄다가 또 잘 안 돼요 따따따로 해도... 큰 의미가 없는데... 큰 의미가 없는데... 일단은 운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... 굳이 무리를 하지 않아도... 굳이 무리를 하지 않아도... 한 번에 4개 뽑았는데... 네이득이요... 아... 초기... 이게 한... 이것도 북미 제품인데... 1판은 거의 한 30만원 가까이 하는데... 북미는 그래도 한 45,000원... 그 정도 해요... 3만원에 뽑았으니까 이득이지... 안될 것 같아... 응... 치고 빠지기로 합시다... 또 너무너무... 분량이 없는데... 치고 빠지기로 합시다... 어? 치고 빠질 건데... 요기 파티 한 번 할까? 요기 파티? 일단은... 여기다 잠깐 올려놓고... 중형... 중형... 스피너... 열쇠... 아 나 근데 미션은 잘 못해... 세마야... 어쩌다 걸릴 수 있잖아요... 요기 이것도 또 윷놀이처럼 가는데마다 또 다 달라... 치고 한 번인거야? 피규어 에이스... 응... 너 가자... 20... 아... 아... 너무 세다... 아닌가? 와... 급 느려지네... 아유... 너무 센 것 같은데... 아니... 또 이게... 확... 줄을 수가 있어가지고... 아유... 아니네... 오빠... 밖으로... 한번 해볼까... 바로... 번호가 또 달라질거라서... 따라서 아 너무 약한가? 화면이 덜컹거리지? 약한데? 그렇지 안 약해 어? 아 쎄다 야 어렵다 오빠 안 약하잖아 1번? 어? 1번이 더 낫겠다 1번 50아이신데 바꿔 바꿔 1번이 아니라 11번인데요 아 11번이야? 아 1번 여기 있구나 저 뒤에 와 이거 낫겠네 이거 아 11번도 피규어인데 아니 나 여기 정면만 보고 1번 왜 저기는 1번이라고 써있지? 13번을 뽑고 그 뒷걸 또 뽑아야 1번이구나 내가 5번 칠테니까 남은거 쳐봐요 그래요 나아이 이번엔 약해요 나홍추가 아프고 있다 흫 여기 밴드도 있다 저기 어? 없네 밴드 힐링샷 아 바꿔야지 어머 지금 13번에 가야든가? 그런 셈이죠 47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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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제일 조용한 요요파티 같아요 ㅋㅋㅋㅋ 소리 좀 높아나 상관없는데 아 약하다 안약하다 감을 못잡겠네 밑에 미션으로 거의 다 바뀌고 나서 감을 못잡겠더라고 자 한번 봐볼까 자 제가 막판하고 나머지 다섯판은 우리 일행형한테 40 아 좀전이랑 비슷하게 치면 되는데 좀전에 친 감을 까먹었어 이게 번호가 계속 동일하면 그나마 치기가 쉽거든요 근데 번호가 계속 바뀌니까 아 이게 또 약한가 아 약해 보인다 나사 풀려라 아 조금 약하다 어? 아니야 약해 약해 아닌데? 되는데? 되겠는데? 아 죽였다 그만 오오오오오오오오 야 이 소리 진짜 오랜만에 들어온다 오후 어? 더 망한 줄 알았네 잠깐만 일단 이거 열고 나머지 확인해요 13번 에이스 1번하면 돼 근데 아니 그 약간 불량 채우려고 했던 건데 또 이득을 봐버렸네 정품이거든요 44 아 좀 약한가? 50아시까지 뽑자 이거거든요 볼텍스 아 좀 약한 것 같아 이게 약하다 얼마나 약할까요? 한 35? 야 근데 천천히도 계속 가긴 가는구나 우와 자 가자 가자 바라라반빵빠빠빵 찬스야 찬스야 아 세다 이거 아 왜 이렇게 세 천천히 가 있어 또 확 느려질지 또 알아요? 확 느려지 물이 늘어져 늘어져 안 되는데 틀렸어 틀렸어 틀릴 것 같으면 바로 멈추는 그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닌데? 아닌데? 뭐냐 아닌데? 어 아휴 안 되겠다 이게 모자라? 어? 아니다 한 바퀴 도도고 한 바퀴 도도로 그만 오 아 아 아 알았어 이게 감이 안 잡혀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센 것 같은데 분명히 센 것 같은데 야 아깝다 이리 밀걸 이렇게 한 번 칠걸 아깝다 어 어? 6 하 6 아까 그 커플들이 쳤으면 딱 됐는데 어이구 아 이렇게 쳐도 6이 너무? 우와 시작하자마자 5 그렇게 하네 아니야 이거 찬스도 아니야 근데 제일 낮은 숫자가 몇인가? 1 1도 나와요? 본 적 있어? 한 번도 본 적은 없어 내가 3은 본 적 있어 3 랜덤 3이 있으라고 야 지금 몇 번 남아 두 판 남았는데? 아우 센가? 아이 이것도 몰라 진짜 랜덤인가 봐 아니야 약하 약해 보여 많이 가는데 아 35원은 무조건 없겠는데 어떻게 되는 거 같았어 뭘해 아니 얘 얘 얘 갑자기 드리기 kern호 얘 얘 숫자 마치니까 야 야 마크라인가네 42 아니 한 번도 뽑으려나 우와 와 아 아 정확하다 아 아니 못 뽑아도 돼 이미 이미 피규어 하나 뽑았어 그래도 뽑고 싶어 근데 아깝긴 하다 쉽게 얘기하면 지금 가드를 풀은 건데 이렇게 하면 빨리 끝날 수는 있지 다음분들을 위해서 그냥 놔둘까? 60각이네 60각 자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누르시고요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볼 것도 없네요